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채널 하마티비에요. 얘는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이구요. 오늘은 인천중구 신흥동에 라이언팀장 친구가 신혼집으로 문양받은 도시형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신흥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인천쪽인데요. 제일 가까운 역으로는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있죠. 제가 직접 걸었는데요. 우리집에서 딱 6분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집에서 신포역까지 도보 6분거리로 정말 가까운데요. 버스정류장은 훨씬 더 가깝다고 하네요. 인천은 뭐 웬만하면 버스정류장이 집앞에 다 있죠. 자 신흥동은 특히 자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위치인데요. 제1경영고속도로와 제2경영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1경인 타고 서울 나가실 때 너무 좋구요. 2경인 타고 시흥, 안산, 수원 각 지방 다니시기에도 상당히 좋아요. 송도신도시나 남동공장 갈 때도 최고죠. 제 친구도 회사가 그쪽이에요. 주변 인프라는 100m 거리에 십자재마트, 200m 거리에는 이마트가 있는데 뭐 1,200m면 다 우리집 옆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장 보실 때는 이마트, 간단한 장 볼 때는 식자재마트, 커피 살 때는 1층 편의점. 자 오늘의 집 외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부계동 20층 304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졌구요. 주차장은 대단지에 걸맞게 넓은 양방향 슬로프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가 있네요. 이게 지하 1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돼 있어요. 이마트에서 장보고 편하게 올라가세요. 실내는 전용 8사, 실면적 25평, 오피스텔 등기와 아파트 등기로 나누어져 있구요. 거실 폭은 4m 20에 시스템 에어컨과 창호에는 빌트인 공기청정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포베이 구조라 햇살도 너무 좋아요. 주방은 깔끔한 화이트톤의 아일랜드 식탁과 냉장고 자리 두 대까지 나와요. 김치냉장고 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안방에는 필수죠. 북박이장, 틈새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시공했고 안방 욕실 옆으로 파우더장과 시스템 행거까지 있어서 데일리옥 간편하게 걸기 좋겠네요. 와 여기는 침대만 가져면 되겠네. 300세대가 넘는 규모의 대형 도시형 아파트라 관리비도 유리하구요. 주변 인프라도 신도시 안부로운 역세권에 잘 발달된 도시에요. 여기가 수인분당산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용객도 많아 나중에 집 팔 때도 좋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오늘의 현장 여러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어 직접 오시면 선택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이 현장의 타입이 너무 다양해서 라이언 팀장 친구도 결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결국은 뭐 제수씨가 좋다는 타입으로 결정했다네요. 무엇보다 2억대부터 시작하는 현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신뢰사이즈와 위치 그리고 라이언의 친구가 분양받은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요. 야 내가 너 돈 한 푼 없이 집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어? 이런 집 없어 이 빙신아. 아 이 집은 입죽음 없이도 가능해요. 치과할 땐 나마티비 치과할 땐 나마티비 치과할 땐 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빌라 전원주택 하마티비 하마티비 이одар 잠정으로 plague 논란 치과할 땐 나마티비 치과하 치과할 땐 나마티비 기Я 치과 my 치과한다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